진짜 정말 1년 6개월 동안 느낀 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국군 정병분들이 이 노고와 이 헌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십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께 우리 국민 분들께서 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해주시면 더욱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 감사하고 정말 큰 응원과 응원 그리고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게 잘... 오, 저는 정말 정말 흔적이기 바랍니다. 국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지내러 가는 게 아름다운 시간이 연락,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